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설택집 영상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해드릴 얘기는 앞전에 IT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IT 반도체 대신에 다른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시고 오셨다시피 OTT 관련 주, 영상 컨텐츠 관련 주, 그 다음에 엔터 쪽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좀 파생돼서 조금 나오는 섹터들이나 좀 분위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알고 계실거에요. 지금 제가 차트를 틀어놨던 알로이스. 아마 뭐 5천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고 뭐 그 이상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고 뭐 그 이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아니면은 사마 네트워크 등등 영상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대부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종목이다 라는걸 일단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컨텐츠 관련된 OTT 관련돼서 전에 이제 언택트 관련 주 집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좀 소비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쏠리기도 했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기도 했었어요. 그거를 조금 보여주는 것처럼 넷플릭스 아니면 쿠팡에서 아니면은 뭐 왓챠 등등 유튜브도 영상 컨텐츠 관련된 걸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내가 영화를 또 볼 수 있는 새로운 또 발판이 또 마련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영상 컨텐츠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뭐 영화 티켓이 제가 알기로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영상들을 이제 뭐 왓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화들 같은 걸 볼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액권을 끌어놓으면은 한 달 동안 내가 무제한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밖에 굳이 안 나가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두 시간 또는 한 시간 반 이상의 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다라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전에는 영상들을 굉장히 조금 이제 무명 배우들이나 아니면은 완전 A급 초 A급들 연예인들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약간 조연이나 이런 이제 하셨던 조연들을 좀 연출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막 주연급으로 올라오시고 막 하시면서 전에는 그런 이제 판도로 갔었는데 요새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A급들 연예인들을 섭외해놓으면서 새로운 그 인재들을 또 발굴도 하면서 그런 연예인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판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영상 컨텐츠 관련돼서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화가 좋아서라고 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판도가 바뀌어서 내가 좋아했던 연인이 나오면서 좋아했던 시나리오가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모할 때도 좀 더 관심을 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터 쪽에서도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 있던 연예인들이 드라마, 예능 그 다음에 영화 이런 쪽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왓챠 아니면 쿠팡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등 여러가지 OTT 휴대폰 하나로만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엔터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 쪽에서 그동안에 매출액이 나오는 대부분이 컨택트, 공연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팬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팬미팅 같은 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앨범을 300장 이상 사야 커트라인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엔터, 뭐 만원 정도만 잡더라도 300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만원이 아니라 한 2, 3만원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대략 천만원 정도를 써야 팬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고요. 다른 그룹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팬분께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죠. 대부분의 연예인 소비 컨텐츠 연예인들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대부분 컨택트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 팬미팅, 그 다음에 앨범, 그 다음에 공연 등등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연예인, 엔터 관련된 엔터 주들도 지금 소비를 그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번 정도 더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매출액을 단기간에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들리고 실제 그렇게 포지션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엔터 쪽 흐름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OTT 관련 중과 관심을 받고 저는 그래서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주식 전문가들이 아니라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발전을 해서 나가고 있지만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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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이 영상,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은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에 약간 선택형 그러니까 베어그리스라는 야생에서 생존하시는 컨텐츠를 찍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외국에 그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 시청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동을 할 때 A라는 선택지를 꼴을지 B라는 선택지를 꼴을지 그걸 선택을 해서 눌렀을 때 해당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실제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소비는 저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더 많은 컨텐츠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OTT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상 플랫폼 자체에서 굉장히 힘들을 많이 쏟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같이 조금 눌러주고 있을 때 주가들을 좀 눌러주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천천히 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영상 컨텐츠에 대한 소비는 저는 끊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평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일하고 와서 무료했던 시간을 영상들과 또 보내는 시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주말에 영상들을 막 몰아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집을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들도 차라리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들을 좀 찍어봤어요.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영상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을 좀 살려봐야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운영 방법은 한 번에만 담지 말아라 입니다. 한 번에만 담지 말아라. 눌러줄 때 천천히 담아놓으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고 이득을 챙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률도도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각 기업들이. 물론 재무제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영상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재무제표가 성장세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상이나 아니면 엔터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번씩 다 찾아보시고 조금 더 매집을 해서 기회를 잘 살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설 연휴도 끝났으니까 월요일부터 또 보다 좋은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